자, 조조의 기묘한 모, 7명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언제 읽어도 부자연스러운 여감 좋고요. 아주 저번 시간에 제가 압둘 대신 압둘 대신일 거예요. 정확히 폴라레프 대신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오리지널 스토리가 압둘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일단은 압둘이 뻗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굉장히 허접한 관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격기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초반에 얻은 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한데 전혀... 어 뭐야 어디야? 왜 이래 여기. 여기 어디예요 진짜로? 어딥니까 여기? 어디야? 나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뭐야? 뭐야? 진짜 어디야? 대체 어디서 세이브를 한 거야? 뭐야 넌? 이상한 게 많이 있는데? 뭐야? 추위통에 덤벼들었다? 여기 어디냐고? 뭐야? 추척검 아...좋아. 겸치랑 돈 되게 조금 주죠. 뭐야 너희들. 아 잠깐만 근데 추위통에 왜 덤비냐고? 아니 잠깐 지금 어디야 여기? 뭐야 얘. 얼굴 있어요. 그러면 할 말 있니? 가라하씨 되게 잘 싸운다. 야 왜 이렇게 세냐? 10번... 아 야! 나가게 해주나. 달려! 아... 비둘 수가 없다. 비둘 수가 없다 저... 덮침 옆. 자포자기. 아 힘든데? 자포기가 왜 이렇게 세냐? 얘네가 약한가봐.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요? 아까 머리를 잠깐 눌렀는데 아파서. 너무 세게 눌렀는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건드려서 더 아파. 뭐야 이거. 드링크야? 진짜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잖아. 내가 들어올 땐 없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들어왔을 리가 없거든요. 아 뭐야. 누구야 죽어 죽었냐? 가자 빨리.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들어왔을 리가 없어. 이상의 건. 뭐야 어디야 여기. 아래에서 올라왔나봐 내가. 아니 아래에서 올라온 게. 올라왔다고 내가? 잠깐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어 내가 와서 안 되는데 온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야 왜 이래. 얘가 시간 끌고 저걸 죽이는 건가 봐. 나 이렇게 역할이 있나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진짜로. 잠깐만요. 여기 어디야?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뒤돌 온 거 맞어? 잠깐만요. 일곱 번째. 저번 시간에 어떻게 걷길래 이렇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전에. 건물에 갇힌 다음에 껐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뭐가 이상하더라고. 휴구 없어. 전에 건물에 갇힌 다음에 껐었군요. 다 모르는 동네가 맞는 거네. 왜 이렇게 빠르냐.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이거?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걸 사두긴 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 신의 한수가 됐군요. 야. 용서하지 않아. 헤비스테레오는 자비심이 없으니까. 뭐 어쩌라고.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크흐흐흐흐흐흐. 자 피로 상태가 되면은 체력 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얘를 제압을 해야겠죠. Coun 발생해요. 오늘 밤은 야근이다? 미친놈이네. 근데 댐지에 은근 많이 들어간다. 어. 한번은 더 어, 상관없겠다. 어이, 이 새끼 뭐... 센데? 어이, 만화가 벌 수 없다고? 죽어. 천 원짜리 썼다. 천 원짜리 썼다. 어, 너가 범인이었어? 아, 제가 범인이었어? 뭐야? 근데 헬스 유통은 움직인다, 계속? 어디... 여기서 자면은 당연히 시간이 가서 안 될 테고 음... 만화를 채울만한 아이템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부족해. 뭔가 줘봐. 필드에서 먹을...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렇지. 그렇게 많이 안 채워주는데? 지금 줄을... 주긴 하니까 일단은 올리자. 이게 먼저 한 게 맞는 거죠? 내가 세이브를 다 똑같은 걸 했을 겁니다, 아마. 휴통 계속 덤벼. 어, 중앙 문 열렸답니다. 혹시 얘네가 아닌 건가? 제가 이제 중간버스 같은 건가 보다. 조현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여기를 누가 먹던 조현출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몸이 괜찮다고? 휴통도 데려가, 그럼. 자판기 쓰라고? 어... 그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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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뭔지 몰라서 소지량이 굉장히 많아. 아까 그 입구에 있던 애 여자인가 보다. 절로 갈 수가 있는 또? 아이, 귀찮네 이거. 그래. 아, 그만 물러줘. 여기로 오는 게 맞을... 맞을까, 과연? 뭔가 좀 이상한데, 게임이? 좀 마른데? 일단 가보자. 어차피 내려가야 될 거 아닌, 중앙 계단이라 그랬으니까. 흡혈기네요. 스탠드 어택하자. 아, 70이요? 너무 세게 들어오는데, 데미지 되게 세다, 우리 애들. 휴대식량. 행복 아이템을 주네요. 꼴에. 치열한 판 하자. 지원 요청. 내가 쓰는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스탠드 어택. 스탠드 어택. 너무 약해, 스탠드 어택. 경시도 적게 주고, 돈도 적게 주고. 안 좋아. 사람 있다. 아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니? 막혀 있는 거 같은데? 자포자기. 이거 왜 이렇게 쓰냐? 한 번 더. 멀어도 들어가긴 하니까. 좋아. 안 죽어 싸지? 그치? 야, 너무 안... 너무 돈도 그렇고 조금... 아... 저렇게라고? 아, 잠깐만. 아아, 저거. 너 데미지 넣을 거 너무 없어. 감전시킨 건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아, 그래. 더 많은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다 빚을 한 번 주워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있다. 사생인들. 그리고 빈질한 여자. 수많은 난민들이... 신세시스는... 오감을 극대화 시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 얼굴 나오도 안 나온다. 음... 립스의 차례로구만. 암시를 거는 능력이야. 아... 광역 암시라고? 광역 암시로? 그래, 덤벼라. 옥이 덩어린 거야, 스탠드가 아니야. 인간의 오감을 만들어서... 아... 어차피 애네 죽으면... 뭐야? 세은 걸 안 했어, 나. 어... 아이템 75 어... 이제 제모지 죽여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잣냐 설마? 내 이름이 뭐였지? 아사기였지 아사기 지금 너무 안 바뀌는데 이거 지금 그러지 서로 안 바뀌는데? 야, 뭐야 라이터 쓰면은 아니, 아닌데 저거 너무 저렇게 되면은 게임 길어지잖아 어둠상태 해보기네 아, 다 정상됐다 다이너마이트 어, 다이너마이트가 세다 아이템 써서 잡죠, 얘는 야, 너무 씨 더 센 거 없어? 기관총이 비싸보이니까 이게 쎄겠지? 어, 뭐야 아, 별로 안 세네 쟤네 기본이 더 세 알아서 힐 하니까 내가 힐 해줄 필요도 없고 나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 나 아, 아사기 잠들었어 힐은 없어요, 다행히도 헐목에다, 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밤까지 다 힐 해줘야겠네 감각이 사라졌대 잠깐만 잠깐만 전원실을 일단 걸어 잠깐만 응급처치를 해야겠지 뭐야 실패했다고? 감각차단은 없어 감각차단 걸려있어서 그런가? 감각차단을 해제할 건 없는데 상태에서 너무 복잡해 감각차단됐어 그냥 다 차단됐어 이건이나 해라 뭐하겠냐 진짜 지겠는데? 진짜 지겠는데? 너 이거 상태 이상이 내가 상태 이상을 치료하는 직업인데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 뭐야 이게 이렇게 만들면 나한테 어쩌라고? 잠깐만 이게 이따위로 만들어놓으면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아니 내가 치료사인데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개그 어 짜증나네 일단 천칠부터 하자고 어 이거 진짜 안돼 진짜로 안돼 뭔듯이야 존재 이유가 뭐야 나는 대체 됐다 어 됐다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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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각성적격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쟤 왜이렇게 듬뿍해 나 자고 있어 계속 자고 있어 그만 자세요 나만 더 자는거 같애 아 그만 자세요 졸아버리겠네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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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적절하게 끼어났네 말도 안된다니까 데미지 들어가는건가 피했다고? 일단 죽으면은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피치지않게 기간단총 기간단총 바죽바죽 바꿀걸 아이씨 한번만 더 기간단총 아 너무 튼튼해 죽는거 맞아? 잠깐만 죽는거 맞아? 잠깐만 죽는거 맞아? 어이씨 아니 야 어 뭐야 유혹 애매하네 이거 잠깐 베란다 문좀 닫고 올께요 너무 시끄럽네요 아유 아우 아우 아유 아, 이중극점이다. 완전한 차단 좋아. 놓쳐버렸습니다. 도망쳤군. 아, 비행기 띄울 수 있겠어. 아, 해결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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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이겼으면은 이긴 거다. 최후의 승자가 승리하는 법. 됐고요. 가자. 그, 초콜바나 줘야겠다.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건데. 쟤는 또 다른 길이 있나보네. 비행기 띄울 수 있겠어. 덕방 쓴다 이거지. 다 사라짐. 아, 적이구나! 야! 다 사라짐을 누가 가져갔냐? 왜, 왜 있는 거야, 이거? 갑시다. 대화도 다 걸면 건 거 같고요. 여자앤만 걸면 되지 않을까요? 야, 초코바. 야! 안 먹을 거야? 내가 먹지 먹으러. 뭐지? 쟤 뭐, 앨리스 쟤 아니었어? 다시 올라가 보자. 혹시 여기 여자애 있니? 여자애는 없어. 너니? 너니? 1층. 개집아이야 어딨니? 개집아이야! 없어! 나 나갈래 그냥. 몰라. 내가 먹을 거야, 초코바. 잘 먹겠어. 앨리스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앨리스 쟤밖에 없는데? 한번 튕기다니, 감히. 면방지게. 뭐야 너? 형아 그 자체야. 형아 그 나발이구. 너 뭐냐? 어, 됐다. 가자. 아, 속 쓰려. 아, 밥 주세요. 오, 예아! 오, 예아! 아, 밥 주세요. 아, 밥 주세요. 아, 밥 주세요. 오케이 가자 하아 기다려 출발하면 도착하면 끝나는 건가 보네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가고 싶거든요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애초에 지금 너무 내가 약해서 전투를 하고 싶지가 않아 갑시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애들 다 레벨이 막 돼있는 거 아니야 30 돼있는 거 아니야 가자 아랍을 향해 출발했다 대부 찰리 리치의 저택에 도착했으며 경과시간 2일 여기서 반드시 저장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저장 자국 강력한 잠수함 말이죠 물론 준비할 수 있죠 아직 모으는 도중이네요 잠수함 구한다 그랬었지 크 그냥 하도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다 먹었습니다 백만장전 무슨 변덕이지 잠수함을 몽땅 사들인 모양입니다 아휴 얼마인가요 돈대 필요 없습니다 나무도로를 찾기가 곤란할 지하에 다 먹ored 지하에 있는 잠수함 자유롭게 쓰세요 작전 이제 괴로운 전사 자랑 주어안 모덕 하여튼 남사 전사 주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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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 주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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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쪽 사정을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지?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있는 거야 뭐야 방금방금데도 이렇게 시끄럽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잠수함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홀로그램이냐? 뭐야 뭐야 바위에 담아 아야야야 아까 나왔던 그 바위잖아 잠깐만 야! 야! 스킵도 안 되는 게임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미친놈들아 스킵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저도 나가라는 거야? 야야야 웃기지마 야 씨 제작작해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아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 가 아 씨 깜짝이야 여기야 뭐야 어디야 돌 사라졌네 아 씨 뭐 아이템 같은 거 없어? 뭐 뭐 노래도 하나도 없어요 코러스 어떻게 된 거예요? 온통 괴물 녀석이잖아 또 와봐라 엠퍼러로 상대해주지 아 쟤 머리에다 구멍내는 애죠? 뭐 뭐 기억했어? 좀비가 왔구나 왜 그런 걸 얘기해 조스타 씨를 노리고 어? 무한재산은 바보가 아니라고 새로운 콤비를 짜기 위해서 이곳의 주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온 거야 뭐야 알았고 남자였지 보고 갈래 개혁이라고? 실버폭스라고 불리는 은발의 남자야 스릴 추구하는 거 같은데 너희들 딱 좋은 상대라고 생각했겠지 자작한 좀비투성이야 자작 게임 상대가 되버린 거 같네 아사기 형씨 서로 협력하지 않겠어 뭐 호러스가 얘네보다 세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지 조심해라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미라함 빼면 되겠다 힐 있어서 불편한데 딜도 안 세고 건물에 사람을 가둔 능력이야 건물에 사람을 가둔 능력이야 아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탈파 됐어 음 홀러스 네네네네네네네 레벨이 20이네요 전부가 낮네요 어 헤드샷 필사액이 있구요 어 전체 기술도 있네 호밍샷 전체 기술 소비값을 보니까 별로 셀 거 같진 않은데 어머 가자 아까보다 레벨링 하는게 좋을 거 같아 네 명이기도 하고 그럼 쟤 딱 배분될 것 같지도 않고요 와 이 길이 왜 이러냐 싸워보자 뭐야 호루스도 지 맘대로 싸우는 애야? 하긴 그렇겠다 우리 애들도 지 맘대로 싸우는데 쟤라고 다르겠어? 빠른데? 60원이야? 여기 보고 저기로 가죠 뭐 피로 속 문자가 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뭐야 흡혈기 이번엔 그렇지 저거 사다리구나 야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 저거 그릇은 뭐야? 반복 다이네 이건 뭐야 파티 회장? 반대로 가봐 아아아아 알 것 같애 왜 구조를 상자 하나 있다 두 개 있네 양쪽에 하나씩 술집 열쇠 술집 열쇠 오버드라이브 SV 5개 술집 열쇠가 아마 키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돌멩이 있는 적 위층 아아아아 아아아 전투도 좀 해줘야겠죠? 크로스 레벨을 믿지 말고 우리 동료들 레벨을 생각해서 분명 높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척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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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럽게 할게 진짜 씨 드럽게 할게 진짜 왜 힐러야 내 인생에서 힐러를 해본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강제로 힐러도 강했어 나 내성향은 힐러래 어쩔 거야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가 있는 모양이야 문제를 기억하나? 비밀번호라는 게 존재했던 적이 없거든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좋아 그렇지 야 어떻게 가라앗이 호러스보다 세냐? 일반 요원반도 못한가 보네 한 번 찾아볼까? 동산과 함께 있는 종군바인은 도대체 뭘까? 아 그 바이네 어어 창고리로 넣어둘까? 뭐가 왔다 왼쪽 상단에 아 아 이 집 주인이 아니구나? 그럼 원래 걔가 조정당했는가 보구나 좋아 좋아 지하 3층 지하 1층 객실이 존재한다 숨겨진 객실이 있다고? 무서운 살기를 느꼈다 아 나 사냥한 것까지 제압 됐네 초능력이 휘말린 것 같다 흡혈기 저주 흡혈기 아 아 그래서 한 거구나 와 스토리가 있네 나를 꼬실라고? 날 유혹하려고 지금 가다놓은 거였다 이 말이지 건방진 자석 가만둘 수가 없구만 바이가 사라졌다 둥군배이 어디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이 죽는다 디오브란도 주정병의 자식 육체의 과거인가에 대신 같은 사람의 육체를 아 그러셨구나 벨기에의 조제프 플라토와 오스트리아의 시몬이 거의 동시에 불명한 애니메이션 상황돌 기구 거저 세 번째 것부터 보면 된다 파문 지오토 디본도네 이탈리아 프란체 출신의 화가 이 집 스탠드사가 올 것이다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옆라인 보면 되죠 끔찍하네요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하다 끔찍해 안 봐줘 다 봤어 다 봤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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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죽여야겠어 겸치 먹어야 돼 내 생각에 겸치 필요하다 역시 조금 만화 10일이나 먹는데 이렇게 약하냐 그렇지 밀함도 마취 쟤도 힐러야 힐러가 둘이야 좋아 정말 아름다워 좋아 아 너무 약하다 아 총이라도 줘 펌은 와인 총이라도 입혀놔야 되나 진짜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우선 방 남쪽 PC에서 보안을 해제해야돼 아 그래 너무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거 아 그래 아 물로 허기를 달래야 돼 서관에 하나 그리고 지하에 하나 있는 것 같다 와인 창고 열쇠 얻었죠 이중 알 것 같은데 물 아 이거 이제 생수로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생수 더럽게 많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이씨 너도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어 23개 남았네 이래도 생수 두 개씩 주는구나 나쁘지 않네 바위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동 아 아 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자 잘했어 2 으 5 아.. 그래.. 좋아 일단은 서재 같은 데로 가라 이거죠? 컴퓨터를 발견해야겠네 지하를 일단 내려가는 것도 필수고 이방 되게 넓다 아까 봤잖아 69년 아니었어? 아 디오 그거잖아 다시 보고 와야겠다 꺼져 아이씨 그래 그 띄워줘 고맙구요 야 호루스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호루스 레벨업 시켜주지마 적이잖아 이 생각에 저쪽에 있었어 저거 같애 아 저거 같은데 아까 못 눌렀나본데 아 빨리 쏴 좋아 야 가라하시 진짜 세네 가라하시 센건지 얘네가 약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다 아 1868년생이야 아 1년 틀렸네 이 씨 됐어 레벨업 했다고 생각해 걸어갈거야 걸어갈고 알겠다 아 그렇지 완전 치료 뭐야 바주카포 진정제 바주카포를 어 크 바주카포를 저렇게 얻어도 되냐? 약간 이상하지 않냐? 1868년 욕한거 같죠? 아닙니다 방이 왜 저기 저 공간은 뭐냐 도대체 1층 오픈 가자 1층 오픈했다는게 어디가 오픈했다는거야 1층 오픈까지만 읽었어 큰일났어 어떡해 생각을 안했어 올라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바주카포를 쏴줘 너 사줘봐 그래 야 바주컵 짱좋네 아치 저구나 야 뭐야 저게 아니야? 저거 맞는줄 알았는데 아 저걸 회피하면 어떡하니 가장 중요한거를 가라하시 짱이야 가라하시 짱이야 1층에 뭐 어플 써는건지 모르겠는데 저기로 다시 자 다 저기만 한번 가보자 여기 생수무안이기도 하니까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길이 있는건가 내가 모르는 방이 없어 컴퓨터를 한번 눌러볼까? 이건 됐는데 내려가 여기 닫는다고? 어? 좁아줘 그렇지 말하면 됐다쎄 오면 씨발 난 가자 여기가 아니라고? 와인방에 따로 있었어 그럼? 이제 만화 없어 못 쓴다 얘 야 호러스 웬일이야? 야 호러스 웬일이야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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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순마 주사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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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됐어 이제 충분한 것 같아 아래쪽 집에 뭐 있었지? 아무도 없었고요 감옥이 왜 있는 거야? 서재 빨리 자자 한거라고? 아 여기가 열쇠구나 두 개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열었죠? 비번이 두 개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구나 아 아 버섯 기생 막 찐 거 아니냐 너 뭐? 그렇지 어 뭐야 왜 안 죽어 아 제법인데 아 아 미치겠네 겸씨는 별로 안주는군요 아 이런 식으로 양쪽에 연결돼 이거 자가 발전인 것 같다고? 반대쪽이라 이거잖아 아 똥 무빙 해버렸다 바주카 아 그렇지 호스 레벨아 다행이야 아 네 조끼리 맞았어? 저구만 아 버섯 아 버섯 그냥 여기선 그냥 나오네 아니 이런 그렇지 지적 생활은 영혼과 육체 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지적 생활은 영혼과 육체 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어 힌트 있었나? 어? 맞았어? 맞았다고? 이거는 아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 2층 가서 에너지 공급 해오라는 거 아니야 나 문 진짜 드럽게 좋다 나 문 진짜 드럽게 좋다 나 문 진짜 드럽게 좋다 보자 그래 그래 오르속가 났구나 만화가 드럽게 많아 제가 유지력이 좋아 어디서요? 오우씨 오우씨 오픈했다는 게 이거겠지? 저게 있는데 굳이 다른 걸 오픈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뭐야 저거 틀어 막아놨어 야 뭐야 너 찰리 리치씨 아니 실버 폭스 잘 나를 가지고 놀았군 호러스다 만나서 반갑 반갑기는 개뿔 그래 혹은 가사 나이가 안 Haz 롤 은 응 으아 흐아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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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х 으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흑 으 으 갈 뻔했어 나 느려서 다행이다 화장실 열어보고 싶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어어 미쳤다 너 화면은 계속 대화 나올거 같은데 잠깐 아까 화장실 이라 그랬지 동산 깬 날이라 그랬지 동산 깬 날이 언제야 비밀번호는 몇개짜리라는거야 아 저렇게 나왔다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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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30일 기피 10일 데미지야 정말 대단한걸 브라치 아야 버그야? 버그야? 살았다 아 살았어 어엇 5월 25일 5월 25일 최종대형님 생일 아닙니까? 최종대 ¡Oh! 오, 오, 오이요? 아니, 아닌가? 15일인가, 그거는? 꺼져! 돌멩이 꺼져! 나 갈거야. 어디서 지금? 거스러운 녀석들...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아... 음, 좋아. 빨리 키보드 만족하자. 오! 오오!! 내가 죽인다 선택하니까 돈 준다 엄청 많이 준다 엄청 많이 주네 내가 죽긴 잘했네 예스!! 갑니다 니가 나 조금 더 빠를줄 알았어 방심했군요 갑니다 갑니다 감감감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픈 다 됐구요 어디였죠 여기였죠 가소가 아니라 오른쪽이었네 여기 몇시니? 아유 조금 아슬아슬하게 24가 안되네 약간 아쉬운걸 공급했구요 갑니다 서로 데려가게 생겼는데? 나 죽인 놈이라서 솔직히 쟤가 가볍지 다른 녀석 죽였으면 이제 버티게 됐을텐데 나를 죽였기 때문에 약간 좀 가볍거든요 내가 좀 가벼워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졸라세 회복이 더 돼 맞는것보다 야 이거 100정도 차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야 이거 못 이겨 이러면? 재워야겠어 재워야겠어 아아아아 가리안 누웠어 하지만 마취를 걸면은 이겨 아아아아 야 아아아아 씹 야 너무 세잖아 역대 최강급이잖아 기도하면 되냐 이제? 절대 못 이기잖아 이러면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나 하나 침정마사지 해줘 이 새끼야 그래 마취를 어? 내가 상대한다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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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갈래 나중에 뭐 공전도 해볼게 주겠지 갈래 가자 해체 연다 빨리 가자 코러스 버리고 가 전속 전진이다 사우디 서해안에 도착했다 일일이 걸렸다 작별이가 덕분에 살았다고 기업에서 할 생각인가 너에게도 육아가 걘 돈을 어떻게 구한거냐 확실히 포상금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녀석들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건 그 눈치로 바라보게 되면은 따르게 된다 눈이 예쁘다 이거죠 안심하라고 아 나 아직 콤빌 짜지 않았으니까 쉬는 중이야 아 잠깐만요 불 좀 킬게요 너무 어둡네요 디오 쪽에 합류하진 않겠다 아 우리들도 합류시점까지 이동하죠 어디 그러고 보니 조스타 씨로부터 합류시점 정보와 함께 으흐흠 으흐흠 야아 여왕제 운명에 맞게 정의 연인 태양 다섯명 역파했다 으흐흠 Pierce 레벨링 레벨링 를 얼마나 했을거야 너희도 데려가면 될거 같은데 갈아앗개 센데 나 괜히 하드코어하게 하고있는거 같애 대본? 필요한 물건을 사둡시다 돈 되게 많네요 넉넉하게 사도 되겠어 정도면 되겠지? 준비가 끝날 무렵 조스타 일행도 외딴 섬 도착했다 준비가 끝날 무렵 도착했대요 타이트하게 가나 본데 조스타씨 정말... 아유 왜 이렇게 해요? 소리가 없어 무인도 같은데? 그 남자에게서 진짜 불러서 왔다 남자라는 건 누굽니까? 누가 우릴 보고 있어 도망친다 나 만나러 온 거네 본 적이 있어 대체 누구지? 여행 중인 사람이요 전화로 들었습니다 정말 죽은 건가요? 이삭이 형이다 형으로 했네 그래 본편 기억난다 이제 기억났어 안녕하세요 내가 그... 원래는 압둘의 아빠 아니었나? 변장에서? 음... 한 번 여러 번 거절했지만 말을 실수해서 스탠드사에게 죽었다고 말해버렸다 아유... 아사게이 형 하지만... 아사게이 형 으으으... 아... 표적이 된 거 같아 함께 싸워준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무관한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건 게임 든 여정이었지만 흐흐흠... 타고 해저에서 이집트로 가면 적돌도 덤벼오지 않겠지 새벽이 몰래 출발하도록 하세 기다리는 척 주의를 지키고 있어 폴라데분만 찐따야 좋아요 저장합시다 근데 압둘은 없네 여기 멤버에 아 있는데 대화가 안 한 건가? 아직 모르겠냐 폴라레프 나는 심판의 카드를 암시한 스탠드사 스탠드다 능력은... 아... 여동생과 만나겠다 여동생과 이삭이를 소환해서 이 목소리는 폴라레프 가자 어딨느냐 장면이 있어 줬으면 좋겠구나 어딨느냐? 아 야 어딨는지 나 어떻게 알아? 뭐야 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나한테 나한테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어 여기 있구만 아 화살표 있었어요? 아 제가 둘로 보여 이제 중도 탈락이야 아 이제 중도 탈락이야 앗 시익 이럴수가 역시 아석이가 한 명 더 있어 왜 자꾸 걔냐 흑이 형사 아석이 말고도 아세이가 또 있어 흑이 형사 아석이 형사 죽었던 탁 탁 하하하하 대했다 야 대해수루 다 까먹잖아 아아 훅 들어오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해수루 한동안 개들 낳을 때 대해수루 없어서 몰랐어 아 아 나무여동생 이상한 노릇 보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어 다시 말해 스친거다 아 아 아 이만 벽까지 스쳤으면 죽지 않을까요? 보통 타난 타난이 또 스탠드 타난인데 머리가 막 뇌가 어떻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한 놈이네 세 번째 소원만 진짜 이루어졌어 아세이가 살아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놀랄만한 녀석이야 글씨가 너무 많아 쉐리의 머리를 붙잡은 채 던졌다 상당한 파워의 스탠드야 스피드도 제법이다 아 2대 1이겠구만 나 체력 풀이겠지 제발 진짜 세... 야 왜 이렇게 만들었냐 4개로 해줘 데헷 데헷을 설정한 게 신의 한 수인데 재밌는데 가자 아군 전원 재기불룡 어 풀피죠 레벨 몇인데 이렇게 세냐 얘는 일단은 한번 응원해줘야겠는데 자 응원가 아 성격도 내가 고른 거예요? 아닐 겁니다 아닌 걸로 제일 비싼 거 뭐 했길래 이렇게 뭐 했길래 이렇게 쎄졌냐 이건 뭐야 근거리였었는데 별로 안 쎈 거 같은데 여기 자 이제 한번 때려보자 전기 충격 아 중거리네 중거리네 아 중거리였군요 중거리 기술 중거리 기술 중에 제일 비싼 건 이건가 본데 레이다츠 에이 그런 깜찍한 짓을 레이다츠 오케이 역시 역시 정규 멤버야 강력해 이게 컵 해보니까 나 다른 동료랑 싸운 것보다 아까 그 총 쏘는 애들이랑 싸운 게 더 많기떠던가 하하하 데헷 강하다 아까보다 훨씬 강해 나도 여기까지 오기 전 오기에서 전쟁터를 가로질러 슬슬과 싸우며 필수적으로 여행을 해왔다 피곤한 재술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이 실력이라면 염성이 간단하지 네대사야? 이야 세번째 소원은 크으 어딘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야 특이점을 찾아야 돼 힘센 녀석은 이거냐 뭐야 또 싸워 상관없지만 거슬리네요 뭔 짓이지? 레이다치 죽여버려 얘 뭔가 데미지가 방어해서? 어 방어했었구나 잘가요 아 방어 또 했어? 아이씨 금방 진뎠어 아이씨 방어해도 죽어 어디서 지금 넘치 100밖에 안주는 놈이 여기 있다고? 손가락을 끼웠다 지옥을 보여주마 지능, 모래, 개미, 성냥 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이정도로 심해? 간장 생으로 맞으면 저렇게 돼요? 간장은 왜 들고 사는 거야? 저장하자 저장 좋아 좋아 그 상자가 어떻게 된 거야? 난 저 물음표 하나만 찍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다 알고 있었죠 뭐 적들은 아직 나가 내가 살아 나가 내가 를 나가라고 한 거겠죠? 니들 오랜만이군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되면 압둘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폴라리프하고 그것도 약간 이제 우정이 오가는 이벤트를 내가 뺏어먹은 거 같은데 솔직히 나랑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을텐데 은윽 으흐흐흐흐 네놈도냐 그치 아 근데 나 다섯 명 잡는 거는 이거는 이유가 있어 들키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역시 그거죠 최신형 신의 잠수함 잠수함 돈 왕창 쓴 여행이구만 이 여행 너무 조용하다 나 소비템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일째 금방 가겠는데 이거 한 30일쯤이면 다 처리하지 않을까요 아 맞다 얘네 그거 있었지 아 있고 있었다 그거 있었잖아 그거 그거 아 지금 생각났어 그 얘네가 이제 타로카드 애들 있고 걔네 말고도 또 무슨 이집트 카드 같은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놈이 그거거든요 아노비스 칼 아노비스 칼이 왜 있나 했는데 걔가 걔네였지 압두름 혜안이 보인다 도착이야 나 잠수함 타보고 싶다 아 배고프다 남은 날짜는 30일 여유 있는데 30일이면 솔직히 죽이고 남겠는데 죽이고 파티 한번 하고 가도 되겠는데 자 세이브 몇 분이면 이집트다 빨리 이동해야돼 커피가 7잔 멤버는 6명 5 호러스 한 명분 한숨 돌릴까 아 커피 잔이 변신해 조셉의 손목을 잘랐다 너 못 가는 거 아니냐 손목을 잘랐다고? 내가 고쳐주는 건가? 아 의수였지 그래서 얘를 자른가 보구나 기계로 변신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 어 빨리 가면 상륙하는데 상처는 잦지만 어 의수라 다행이야 어 여교왕을 암시하는 스탠드다 들은 적이 있어 미들러라고 하지 멀리서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해상했을 거야 야 되게 사기다 그러면은 완전 암살 그 자체네 단순하네 구멍을 뚫고 들어왔구만 우리가 타는 거 꼭 박살이 나는구먼 할아버지 너무 방치해 두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 마우스가 안 나와 할아버지 너무 방치해 두는 거 아니에요? 다 때려 부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잠수함 박살났는데 벌써 이동했다 카케인데 뒤에 있어 야 뭐 이거 좀 다쳐도 내가 치료해주면 되는데 뭐 물론 상태 이상도 못 고치지만 다들 문 쪽으로 가 어느새 기계 표면으로 변해가면서 이동하고 있어 하하 솔직히 내 능력은 아 이거 싸울 거거든요 일단 솔직히 내 능력 너무 쓸모없지 않나요? 물약으로 다 대체되는데 돈도 많고 지금 처치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인가 흐 흐 그래 솔직히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냥 때려 잡으면 되지 흐 6대 1인데 흐 15톤 이내 흐 흐 잠깐만 15톤 이내 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일단은 나는 응원을 해야겠지 그러면? 무언가를 하고 아까 그 카쿠엔으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도발을 한번 해보자 너로 잡는다고 그랬지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아 결계로 잡는 거 아닐까요? 어 법왕의 결계 폴라레프 너도 뭐해 너도 너도 강역으로 해야겠지? 아 금거리네 범이 없는 거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좋아 일단 첫 턴은 잘 보낸 거 같다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거냐? 전기 전기 쓰면 느려지지 않을까? 가깝네 가깝네 가깝고요 제가 먼저 시작하잖아 그게 문제네 크 그냥 전체 때리자 이기겠지 뭐 어 어 안 통하는데? 어 에메랄드만 먹혀 어 진짜 에메랄드만 먹히는 거야? 자포자기 가압기만 통하나? 어어 통한다 가압기 오케이 아 너는 시야받기야? 되게 세다 데미지 이렇게 바뀌는데 안 죽어 그래도 잡을 거 같은데? 별로 안 센데? 세긴 한데 확실하게 어어 솔직히 잡을만한 거 같다 90에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안 죽는다고? 너무 이거 오버한 거 아닙니까? 완전 치료 뭐야 전원 전원 치료 너는 저기 회복하자 나 아이템 많아 뭐였더라? 이거였나? 공주고 날려버림 어 좋아 에메랄드 그냥 쓰자 데스피 주사 넣어 그렇지 잡은 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죽으면 안 되지 아무리 세졌어도 너무 센데 얘 너무 센데 얘? 얘 좀 심한데? 호라 호라 내가 내가 노딜이야 진짜 개노딜이야 유일한 힐러인데 힐만 하면 되겠지 야 진짜 진짜 안 죽는다 해볼게 또 없냐? 아이씨 경계하고 있다며 아이씨 오우 야 잡았다 와 3000원 주네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센데 5000원 주지 그냥 탈출합시다 이겼네 저기 여자야? 스님 아닙니까 스님? 미인일까 호박일까 꽤 이쁜 여자야? 꽤 이쁜 여자야? 살아있는 것 같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얼른 가자고 음.. 20일이나 걸렸어 별이 벌고 다 다녔지 내 쑤까지 내 쑤? 아사긴 모르는 애들지 이건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음.. 다른 사람들 다 알겠지만 난 모르겠네요 어촌에 도착했다 샌드버기를 타고 이집트 사막을 가로질러 나일강 비옥지대 북쪽으로 오르도록 하자 SPW 아 스피드웨어건 재단은 조사에 따르면 디오는 카이로 부근에 숨어있는 것 같다고 한다 남은 적은 얼마 없으니 조금 쉬도록 하지 출발 준비가 됐으며 썬드버기에서 어 야 그래서 자기 딸 아픈데 씻고 간단 말이야 역시 대장이야 통이 크구만 야 나보다 레벨 높네 역시 주인공이야 조사로랑 가겠습니다 아 앞둘이 좋을 것 같은데 쩔해주기는 아 오랜만이다 이 맵 보는 거 뒤져보면서 플레이 해야겠죠 어 뭐야 쟤 왜 돌아다녀 혼자서 미쳤어? 자포자기랑 나 너무 지금 쓰레기야 난 나만 쓰레기야 다른 멤버는 다 센데 슈퍼 오라오라 마하 오라 러쉬 야 되게 튼튼하다 앞둘 해야겠는데 진짜 앞둘이 셌던 것 같은데 야 뭐 잘 버틴다 얘네 야 역시 꽤 지나서 데뷔지도 됐다쓰 야 됐다쓰 나 왜 이렇게 튼튼하? 내가 얘보다 훨씬 튼튼한데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어 압둘 해야겠다 900 900에 C에 어 어 어 어 어 어 뛰지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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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기마병이야? 아 원걸이라고? 나 갈래 그냥 압둘 압둘 아 야 그만 안해? 투명적인가봐 투명이 투명인데 심버링 카운터인가 보다 이거 죽을 뻔했네 아 야 야 압둘 뭐야 다른 사람들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앙놈의 거 야 바꾸자 담배 일발 제주 아사키는 못본거야 좋다네 특기라고 불이 붙은 담배 다섯개 배를 휙 회전해서 입안에 넣고 불을 끄지 않고 주스를 맞은 특기야 시끄러 야 잠깐만 아아아아 나 새로 거라 그랬는데 이씨 도망 그래 너가 좀 난거 같아 생각했네 조금만 불타는 팔인데 정체가 뭐야 이거는 완전치료 야야 잠깐만요 전능치료 적 최대 데미지라고? 너가 더 셀거 같은데 쟤는 일단 단일 기술이 센거 어 야 하하하하 제정신이냐? 수술 뭐야 블랙잭이야? 한번 써보자 어 야 어음 데미지 어 데미지 이번네 나 오 야 됐다 강해 근접이라 그런가? 얘네가? 오 됐다 세 겸씨 들어오는게 급이 달라 카쿠인이다 카쿠인이다 카쿠인은 솔직히 별로 안좋은거 같애 먹어주고요 비싼거 아 앞둘이랑 얘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카쿠인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원거리도 맞추고 그냥 데미 자체가 일단 좀 꿀리는거 같고요 아 아 밥 한번 먹었다고 화장실가서 빼버리네 휴 너 여기서 자고있냐? 왜 자고있냐? 자는거야 뭐 니 맘이니까 불만 없는데 마도 있어 네 이제는 안되지 지금 이 맘에서 얘가 제일 좋은거 같다 진짜로 아까 조타로는 뭔가 상성때문에 안 들어간거 같긴 한데 솔직히 40이면 너무 낮은거 같애 최대 데미지라고 뜨는거 보니까 얘가 조타로 기술보다 한티어 높은 기술인거 같애요 조타로는 아마 다음 레벨쯤에 얻게 되겠죠 여기 둘다 있네? 아 그래요? 카쿠인은 서포터가 너무 좋아요? 점 치지 않겠어 300원 보인다 보여 너의 미래는 거북이 거북이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압니다 저 이거 알아요 그 디오 아들 나오는게 뭐였지? 파이브였나? 거기서 거북이를 변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 아니면 이해 못하는거죠 잘 맞추는거네 그럼 안마셔기스키 아 그러고보니까 너도 있었지? 한번 데리고 가볼까? 난 니 할아버지 세다고 한번도 못느껴서 오히려 쓰레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전적 주인공인 주제에 존재감이 무슨 한번 붙어보자 하긴 나보다 쓰레기 일진 않을까 제일 비싼게 뭐야 얘는 그냥 자이디야? 능력이 뭐가 이래 싸움의 연륜 중거리 질 보자 아 어 어 아니네 오 야 센데? 오 센데 어 엄청나게 세진 않고 그냥 그냥 저냥 세네 압두르 압두르 가자 압두르의 힘을 보겠다 30레벨이야? 너 쓰면 안되겠다 너 내가 레벨업 너무 많이 시켜놨나보다 너무너무 너무 시켜놨나보다 폴라레퍼 가자 왜 32야 쟤? 나랑 같이 레벨업 하지 않았나? 나는 개찐딴인데 왜 쟤 저렇게 레벨업이 잘 된거야 그러고보니까 영감이 제일 빈약하네요 파문 써서 그런가? 밸런스 조절을 한건가? 하긴 영감이 좀 좋은 스탠드 썼는데도 좋은 스탠드 쓰면 좀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젠 전작 그거기도 하고 나 원거리 기술 없는데 레이다치 통하나? 안 통하네 반감이네 뭐 그렇게까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다 아 그래요? 디오가 말했어요? 쟤 쓰레기라고? 인식 받기야? 아 잠깐만 체열 아 얘가 쟤게 되게 불편한 놈이네 돈은 많이 준다? 겸치 250밖에 안 준 주제에 어디로 가면 출발이더라? 쟤랑 말 걸어볼까? 딱 여기 맵이 그렇게 없다 흑금물이라 그러는지 해변가로 가라고? 오케이 해변가가 어디냐 너냐? 너 쓰러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다 죽이자 이길 수 있어 이 녀석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스킬 한 번으로 먹는데 무조건 잡아야지 고속교란 이건 뭐 회피 관련된 거겠죠? 75개나 쟁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쓰는 게 이득이네 잡는 거 회수 생각하면은 개이득이네 아 이제 중거리 나왔다 얘한테서 조타로가 40이 들어가는데 그냥 조타로보다 1.5배 정도 센 것 같다 조타로는 레벨업이 돼서 이제 후반 캐리용인 것 같고 자포장이라도 써서 아 야 뭐 했어 뭐야? 형 다 친 거 아니야? 광유구름 아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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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거리 애들이 한 번 더 써볼까? 너로 맥스 데미지가 나오면은 다 잡을 것 같은데 레벨 좀 보자 레벨도 약간 애매해 내가 레벨링이 잘 돼 있긴 하네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집 안 가시네 해변가가 위쪽인가? 아니 왜 해변가에 쓰러져 있다며 여인 한 명이 그 놈 여인은 어디 있니? 큰 보상을 입고 있었다고? 아 내 이벤트 같은데 만약에 스토리 이벤트가 아니라면은 내 이벤트 아닐까요? 아 마침 잘 나왔다 야 겉황해 아 야 아 격황이라고? 야 격황질이 없나? 아 야 뭐야 때리고 도망가지 최대의 원거리 데미지 최대의 원거리 데미지 죽어라! 아 아 야 쓰레기인데? 쓰레기인데? 단일 기술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지 자기 범인데 원거리인데 얘가 약간 실망이다 편하긴 한데 뭔가 스플래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다용동구 생각하면 좋아요 아프지 않다 마나도 넉넉하고 해변에서 다친 여인이나 구해야겠어 자포자기 한번 때려도 통안에 일격 야 스킬 이미지 되게 좋다 왜 이렇게 약하냐 파리는 학교엔 26 누가 부상이라는 거야 부상 입은 여자 한 명도 없는데 아 아 근접이네 스킬 너무 많아 아 이건 좀 그렇죠 이러면은 이건 좀 아 예예예 전원치료 아이씨 회복해야겠다 아 하이프리스트가 개요 아 개 얘기한 거구나 아 우리가 폈는데 아 걔 얘기한 거였구나 이제 뭐 진행하려면 하루 쉬면 되나 여기서 하루 쉬라고 해서 쉬면 되는 건가? 아 없더라고요 아 뭐 왜 이렇게 꼈어 지금 보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저기 자고 가는 건가? 자면 가지는 건가? 아 샌드버거 앞에 집합하라고? 샌드버거 앞에 집합을 해라 오케이 샌드버거 샌드버거 너는 뭐 할 말 없냐 약간 이제 후반 캐리언 같은 조조 그 조타로가 거슬린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반 극 초반에 엄청 세고 약간 중반대인데 내 생각에 그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시간 정지 그거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야 왜 그런 짓을 했어 재미 되게 세다 잘 막히는데 시간 정지 때문에 밸런스 조절을 해서 지금 약한 건가 보다 그거 아닐까요? 900에 300 캬 정치 끝내준다 레벨업 하겠는데 샌드버거 앞이 여긴가 보다 그쵸? 전원치료 결계 아 내가 더 빨라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을 하는데 아 그럼 따로 해줘야 되잖아 귀찮게 아 똥 좀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세요 여기 먹으면 똥 싸네 약간 불안한데 능력씨가 약간 불안한데 능력씨가 주사 넣어 됐다 이제 쩔만 받으면 된다 야 100 100 남았어 100 어 이게 아닌가 보다 핸드 아 저게 핸드버거겠구나 저기 식당이 있지 맞다 식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에벨렐드 스플래쉬 예스 전원완전치료? 괴물이네 아 힐러가 이정도까지 되면 전원완전치료 같은게 있으면은 하드캐리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 어 어 필요없는데 이거 이제 물량 많아 어 레벨업을 해야돼 일단 앞둘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걔 레벨링 잘 돼있어서 얘도 레벨링 잘 돼있고 지금 그다지 필요한거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좋은데 상황이 아이템도 많고 의외로 아사키가 캐리 할지도 모르겠다 4인파 맥스싸움 가면은 저번에 오버라이트처럼 아마게돔몬 같은거 나와서 막 강의퀴 팍팍 넣으면은 전원완전치료 있으니까 레벨링 좀 조금만 더 하죠 아 레벨업을 하지 말고 가엄치를 좀 먹어주죠 아 이거 참 곤란한데? 와하하 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제 확률인가 보다 이게 계속 안들어갔으니까 재기불릉 빼고 다 된다 오히려 근접이 더 덜 들어가네 다이아몬드 C 집합이라는게 진짜 자는건가? 아 구분이 안되는데 아저씨 여관앞 샌드버거라고? 아 여관앞에? 오케이 오케이 아 레벨업 너무 오래 걸릴거 같기도 하고 아 쩔은 잘받고 있는데 이게 샌드버거야? 여관앞 샌드버거 아 이게 샌드버거야? 차타고 다니는구나 차타고 다니는구나 하긴 뭐 타고 다니는 걸어 다니진 않겠지만 뭐 그런데 생각하는게 참 이론수가 많아서 차를 생각에 안넣어놨어요 이 구분이 다 들어가는군요 여섯명이구나 스피드 웨건 재단의 헬기야 아니 이동하고 싶지만 스탠드사가 아니야 궁받았다간 휘말리고 만다 용병을 데리고 온거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용병? 스탠드사란 말인가 어 넌 못 이겨 아 아 아 오케이 기억났다 기억났다 어 내 기억 속을 꾸짐어내고 있어 지금 기억났습니다 댕댕이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겉없는 미소를 띄우는 남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어느 쪽이냐고 묻잖아 당신인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재단의 직원일 뿐 뒤에 타고 있습니다 없는거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 토사물은 기분이 엉망이다 아까 얘기하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저거 저 개가 내가 알기로 처음에는 되게 못생겼는데 근데 건수 처음 마찬가지로 처음 봤을 때 진짜 못생겼거든 얘가 진짜 리얼하게 생겼어 리얼한 개 중에서도 못생겼는데 건수를 거듭해 갈수록 끝에쯤 가서 되게 귀여워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계속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여우처럼 변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우는 아닌가? 사막여우 같은 느낌 아니었나? 어쨌든 그냥 귀여움을 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간의 머리 이름 뭐라고? 뿡 아 이런 이름이었나? 이기다 이기 나왔죠 저기 더풀인가 원주민 가면은 4개의 다리 아니 다리에 대신 바퀴 달려있어 오랑구탄과 만나긴 했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개 갈라버리는 거는 단어져서 내가 뭘 붙잡았어 뭐래 했을 텐 듯이 진짜 못이기네 나는 개라서 못 죽일 거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이기는 거군요 개라서 기사소 정신 때문에 못 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 벌리려고 했는데 못 뺐네요 코는 기가 막히기 좋다 금방 냄새를 맡았어 커피 맛 껍이다 아 그 커피 맛 껍 마시지 아 이런 녀석 용병일 리가 없어 야 7인팟이야 그럼?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귀엽잖아 사실 나는 말이지 강아지를 꽤 좋아한다 이기 와봐 이기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유서 깊은 혈통 보스턴 테리어로 부잣집 외교는 애완견으로 자랐지만 자라면서 주인을 업신에 과출해서 유역 길거리 개 우두머리가 되었다 상남자네 이 은두루님을 눈치챈 건가 미스터 조스타 그럼 저희님만 가보겠습니다 샌드버그의 여행이 필요한 물과 음식을 너 밀어 싫었습니다 야 7명 타고 6명하고 1마리 타고 지금 음식까지 다 들어가자 이미지나 이런 거지 탱크 같은 건가 본데 홀리 어때? 솔직히 21일인데 아직 살만하지 앞으로 30일 오래 그건 아니지 그치 그치 미치만 찾아볼 수 있다면 내가 타이트하게 잠도 안 자고 왔기 때문에 정체불명 9명의 남녀가 디오가 잠복해 있는 듯한 건물에 모였다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탠드사가 저희들로서는 이상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스탠드사라서 사진도 못 찍겠다 타로카드는 황제와 세기 뿐이잖아 세기가 디오의 스탠드가 아닐까 했는데 앞돌을 왜 타로카드 아니면 스탠드도 못 써? 아주 채 약간 그런 것 같다 컨셉질 하는데 자기 컨셉 아니면 안 받아주는 단심이 세니까 카이로가 있을 거야 30일 동안 9명 다 좀 지치는데 숫자만 보면 3일에 한 명씩 하면은 다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물이 빠지면은 그 틈에 새껌으로 짐칸에 가도 유도하는 거야 뭔 일이야 보라고 저 저거 나 저장해야겠다 여기 야 헬리콥터 잘 만들었다 헬리콥터야 헬리콥터야 파일럿 입안에서 아니 폐에서 이렇게 많은 물 익사했어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된 거야 뭐 물 어 여기 물이다 천천히 마시게 머리를 잡아 뜯어 쑤셔넣었다 얘네 때문에 죽었잖아 재기랄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 관계가 없기는 용병 데려온 놈들인데 당연히 죽여야지 또 데려오면 어쩌려고 손뿐이었습니다 아직 물통 속에 있습니다 본체를 찾아라 찾고 있어 하지만 더 썬떼 얼간이 같은 거울 없나 아 하하 아 상긴 그땐 없었지 그렇네 나도 싫어 틀린 말 근데 솔직히 폴라레프가 하는 게 맞지 폴라레프는 빠르니까 저거 물통 깼는데 튀어나와도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가잖아 이건 두 눈을 핥히었어 아 뭐야 쉽게 당해 물이다 물통 밖으로 나와 있어 피와 함께 스탠드가 물통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스탠드였어 피가 당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힐러인 내가 있잖아 개부신이야 이름이 도망가자고? 뭐야 아 한판 떠 한판 떠 그래 한판 떠 죽었다 얘 잘 피하는 앤가 때려보면 알겠죠 나 도망가자 나 도망가자고 아 이거 싫어야겠는데 전원 완전 치료 이러면 나도 이게 어떻게 해버려야 되잖아 물론 이거 건물 안된다며 흙뿌리기가 있네 전용기술인가 좋아 나만 도망친거 아니지 뭐야 판례 시체를 공격하다니 시계의 알람을 공격한거야 얘들 떠드는 소리는 감지 안하냐 피 임물 떨어지는 모래에 필물 떨어지는 소리도 감지하는데 야 근데 저거 되게 쎄다 슬라임이네 완전 물리공격 안통하네 완전 블루 잡을 수 있나 그러고 보니까 에메랄드 스플래치 이거는 무슨 속성이요 4킬로미터 서쪽 4킬로미터 초등학생 장거리 달리기 돌기하면 한 1.2킬로 달리기 하지 않나요 4킬로면 되게 머네 타이어가 물속에 위험해 끌려가버린다 게로군 공격하기 전에 차에서 나왔어 코로 내 스탠드의 공격을 알아챈 모양이다 4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잠만 자는 개라면 해가 될 리 없지 여기 있으면 얘도 죽는 거 아닙니까 모래 한복판이 있으면은 물도 없잖아 아 바닥이 있구나 엄청난 절상력이다 앞바퀴가 잘려나가 노래 하나 좀 틀어주지 밋밋하네 쉿 소리를 내면 안돼 떨어진 위치를 모두 알고 있다 어느 게임이던 만화가 됐건 눈 안보인 놈들 중에 센 놈이 있는 것 같았고 드래곤볼은 없었나 드래곤볼에 눈 안보이는 녀석이 있나 하긴 드래곤볼은 이러면 걷는 것처럼 아 뭐 던지는구나 장애인 놀릴까봐 피콜로 손가락색 개수수 추가했지 4개에서 5개로 메이션즈 레드의 불꽃으로 모래 증발시켜 주마 똑똑하다 쟤 왜 세 걸음만 걸었지 아 뭐야 다 털려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일곱 명 있는데 강하다 지금까지 애들이랑 급이 다른가 본데 스토리가 너무 길어 고리같은 걸 던진 모양이야 이 화상 방금 앞둘이었나 아 화상을 입나보구나 조타로 역시 주인공 달리는 녀석이 있다 주변은 사막불인데 어디로 가는 거지 달리는 폼이 젊어 이거 어떻게 알아 거를 달리는 폼이 젊은지 좋다로다 조조 앞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미끼가 된 건가 제일 막강한 스탠드는 주인공이라고 들었다 디온님을 위해 전력을 내 몰아들이겠다 이기? 아 자자 자꾸 이기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 내가 이따가 조타로는 이기를 낙하쳤다 무슨 물건을 주는 거야 물건이 아니야 개다 이 자식 냄새로 알았게 저기 오는지 아 눈썰비가 좋아요 껌은 없다만 소리가 착지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겁긴 하지만 너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나의 스타플라티나는 스타플라티나 스타플라티나는 빨라 떨어지려고 그러면 목을 비틀어버리겠어 고도가 떨어지고 있다 아예 떨어진 거 같은데 할 수 없지 지면을 차고 상상할 수밖에 없겠어 한 걸음의 충격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어 그랬군 저 개의 스탠드 하늘까지 날 수 있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난다기 보다는 원래 이거 제 이기 스탠드를 몰랐잖아요 그럼 약간 순간이동 같은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예 능력이 뭔지도 안 나왔잖아요 쟤네 은두루한테는 너무 거시기한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완전 은신돼서 그렇게 된다던가 하늘 날 거면 아예 도착을 했겠지 도움 닿기는 했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너무 조타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맞아 응급셔치 해야지 내가 이 전원 완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고칠 것 같은데요 거리는 약 400미터 보아하니 저거 눈이 불편한 남자인 것 같고 그 반사음을 잠수함 오 야 되게 똑똑하네 그 소금 뿌리면 튕기는 소리 같은 거 아니야 저격 내가 잡아야 돼? 아니 벽파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벽파하면 되잖아 이기도 생겼어요 체력이 180입니다 아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오라오라 러시 해야 되나? 아니야 최강의 최강의 어택 최대 데미지야 아 이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생각하기 없어? 야 이것도 안 통하는구나 도망쳐야 되네 도망쳐야 된다고? 격파하라면 나한테 안 될 것 같은데? 도망쳐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이거 어떡해 아니 중거리 기술 써야되나? 유성 철권 아 안되는데 이거? 내 기술로는 안 닿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발을 해보자 다음 통에 광역기가 닿을 것 같은데 광역기가 닿을 것 같은데 광역기도 안 닿고 원걸 기술 없잖아 나 넣었어? 이긴 거야? 아 다섯선 버티는 거였어 다섯선 안에 이기라 그러지 않았나요? 글씨가 잘못 나온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아아아아 뭐야 자신의 스탠드로 자신의 머리를 깨뚫었다 머리가 깨뚫렸는데 어떻게 말을 해? 야 지금까지랑 다른데 얘들 목숨 걸고 싸우네 호러스 같은 애들은 이제 약간 토끼고 그러는데 죽을 정도로 좋다로 난 죽음 따위는 티끌만큼도 무섭지 않다 아무렇지 않았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는데 저 개도 내 기분을 알 거야 음 노래 노래 좀 틀어주면 안 될까?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쓸모없어서 처분당하는 게 싫다고 악의 구세주만의 자존심이 있다 이집트 구형신의 하나인 개부신을 암시하지 대지의 신을 의미한다 대지의 신을 의미한다 쟤가 뭐 한껏 많은데 핸드베이 더 쎄지 않을까요? 걔가 약간 또 쎄던 것 같은데 느낌상 겁먹지마 배신해서 은둘의 스탠드에게 날 들이댄 것 따윈 전 신경 안 써 하아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싫겠지 모자를 주워 오다니 좋은 구석이 있잖아 야 머리카락이 껌이라니 이런 끔찍한 짓을 아스만 마리 결국 도착하여 곧바로 두 명을 병원에 데려갔다 야 나 이..내가 있는데? 걱정마고 있어 소용이 없어 가이로까지 800km 남았으니까 어..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 하죠? 어.. 아유 끝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됐네요 그건 뭐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이구 어.. 굉장히 빠져들어서 할만하네요 시간 가는 지도 시간도 빨리빨리 갔어요 재밌어요? 게임 재밌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뿅